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우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중핵, 특히 정치 분야, 정치가 다른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부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 정치 분야에서 중핵을 형성 하고 있는 586 운동권 정치인들, 그들의 특성과 생리와 또 미래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들이 지금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586 운동권 정치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깊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현재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앞으로를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민주화 운동을 해온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런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익숙한 정치인들, 송영길, 이건영, 임종석, 우상호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586 운동권 정치인들,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것이 386 세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현재와 미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행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들을 속속들이 알기가 참 한계가 있습니다. 같은 세대 사람들도 아니고 또 바쁜 생활인들이 이들을 특별하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나 이런 부분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월간 조선 5월호에 본인 자신이 386 세대에 속하면서 이 문제를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봐 온 이강호 씨.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이고 과거에 대통령 비서실에 공보행정관으로 지냈던 1963년생으로서 서울대학교 사회과 학과 출신 이분이 글을 기구했는데 아주 핵심적인 것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민주당이 우리에게 익숙한 정통적인 그런 민주당이 아니고 상당히 친북반미를 주축을 하고 있는 그런 통진당화됐다. 민주당의 통진화에 대한 그리고 누구와 더불어서 중국과 북한과 더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장문의 글을 통해서 밝혔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저가올 때는 뛰어납니다. 그들은 주사파 운동건들은 과거에 김대중 정부의 젊은 피의 수혜를 통해 가지고 제도권 정치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고 그들이 정통 민주당의 성향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는데 상당히 성공했고 그것이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이끌고 있는 금수완박법안을 강행통과시키고 선거법을 강행통과시키고 급기야는 선거까지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민주당의 탄생을 가능하겠다. 그 부분을 역사적으로 잘 고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강호 연구위원 자신이 586세대에 속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은 63년생이니까 송영길 씨보다 한 동갑이네요. 송영길 씨보다 우상우 씨하고 보다는 한 살 아래니까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복잡한 그런 글 가운데서도 핵심은 더불어민주당 원래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해방전국 당시에 한국민주당이 우리를 갖고 있었고 한국민주당은 이승만 대통령과 이렇게 갈등을 빚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좌익세력에 맞섰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 그게 정통민주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크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586운동권 세력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들어와서 성장하면서 송영길 씨처럼 당권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요소요소에 586운동권들이 포진하면서 민주당 자체가 완전히 뭡니까 당 성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강호 씨의 주장은 많은 사람들은 586운동권들을 민주화 대일에 섰던 세력들로 이해하고 있지만 본인 자신이 586운동권에 속한 사람의 한 명으로서 운동권의 투쟁은 결코 민주화 운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민주화 운동이 아니었고 586운동권들이 젊은 날 부러지셨던 것은 바로 친북자익 반미의 길이었지 민주당 민주소의 화운동으로 본인들을 미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각색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다른 세대에 속했으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1963년생으로 서울대학교의 사회학과 출신으로 그렇게 활동해온 연배나 이런 것을 미뤄보게 되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운동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저자의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이렇게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운동권의 투쟁은 결코 단순한 민주화 운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권 내에 pd계열과 na계열 등 노선의 차이는 있지만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이강호 씨의 지적입니다. 모두가 586운동권의 모두가 분명한 좌익혁명운동 세력이었다. 좌익혁명운동 세력이었다. 민주화 운동을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1963년생 이강호 연구위원회 분명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87체제가 수립되어 민주화 운동이라는 프레임이 시대를 지배하는 정치적 훈장이 되면서 더 이상 그들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그 뿌리를 정확하게 아는 저는 항상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 어쩌면 제도권으로 지배한 정치인들이 도저히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선거까지 장악을 해가지고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어떻게 강행할 수 있는가 여기 보면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들은 민주화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좌익혁명운동 세력이었다. 이강호 씨 주자의 핵심은 이겁니다. 586운동권들은 좌익혁명운동 세력이었고 그들이 제도권에 진입해서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들이 젊은 날 꿈꿨던 것을 연구히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선거까지 여러분들 손을 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소상하게 밝힌 그런 경우는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이러면 돼버린 겁니다. 이래하여 87체제 시대는 민주화 시대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좌익운동의 흐름이 사회도초로 공공연하고 광범위하게 퍼져가지고 좌경화의 창글이 만연하기도 했고 이든 운동권의 핵심 세력들은 정치를 비롯해서 모든 곳의 요직을 장악함으로써 그들이 젊은 날 가고 있던 이념적 확신 이념적 신념을 그대로 가진 채 대한민국 각 도처로 퍼져나간 겁니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당의 당권을 장악하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대한민국의 선거를 완전히 장악하게 된 겁니다. 보통 시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할까 이렇게 의심을 가져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그들은 젊은 날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 아니고 소위 좌익혁명운동을 했고 젊은 날 가졌던 그런 이념적 확신이란 것이 40, 50세를 넘어가면서 결국은 대한민국을 공고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변경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선거까지 손을 댄 겁니다. 이런 위험을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강호 연구원의 주장은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의 대상에는 자신들을 지지하는 골수 세력 이외에 대한민국의 최소한 절반 남짓대다라는 자유민주지향의 국민들을 철저하게 배제해버렸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재명 시대의 자경화와 범죄적 형태가 한 덩어리가 뒤엉켜된 모습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고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공직선거마다 사전투표를 주물러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선거결과를 만드는 그런 범죄행각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강호 여러분들 의원의 글의 마지막은 좌익은 위험하다. 정말 위험한 거죠.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셔서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데 힘을 결집시켜야 우리가 고생을 피하고 자식들도 고생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